포기하지 마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모은다 몇개 산거 같은데? 3 4 몇개 미가서 산거? 4,5,20 36개? 2,20 26개 3,20 36개 3,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모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에 40. 아 이거는 그래도 꽤 나갈걸. 5,500. 6,000. 5,800. 아 6,000도 있는데. 잘 못 봤나? 덱으로 가. 6개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1,5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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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. 2,500. 1,500. 3,500. 아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2,500. 6,500. 1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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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 8. 9. 10. 11. 12. 12. 12. 조금만 더 해보자 아직 모른다 큰 거 하나 뜨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짜잘한 것도 필요도 없는 거지 큰 거 하나 뜨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큰 거 6에 100짜리 딱 뜨면 끝나는 거지 6에 100짜리 뜨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6에 100짜리 딱 뜨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 안에 합성할 수 있는 개수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합성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해야겠다 포기하지 마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 아 아 나 그거 없는데 거의 집에 몇 번 못하는데 거의 집에 몇 번 못하는데 30까지지 않나 그러면 열 두 번 밖에 못하는데 다 아.. 50몇.. 50몇.. 아.. 그냥 망한 것 같은데? 그냥 망한 것 같은데.. 그냥 망한 것 같은데.. 아.. 하나도 안 나왔어.. 아.. 이제 없는데.. 아.. 그냥 돈 갖다 버렸네.. 모토니를 돌았는데 아직 안 나왔구만..